인간이 어떤 모양으로 신앙과 헌신 안에서 나를 예배하더라도 나는 바로 그 모양 안에서 그의 신앙을 든든하게 해주느니라. 그런 신앙을 지니고서 그는 그런 신을 달래려 하고 그렇게 해서 갈망하는 말을 얻거니와 사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그것을 내린 것이니라. 그러나 보는 눈이 짧은 그런 자들에게 내려지는 열매는 한계가 있나니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신들에게서 가고 나를 섬기는 자들은 내게로 오느니라. 분별을 못하는 자들은 내가 모든 것을 초월해 있고 영원하고 더없이 높은 신임을 모르고 드러나지 않는 나를 드러난 존재로 아는도다. 특수한 능력으로 만들어낸 신비에 가려 나는 결코 모양을 드러내지 않느니라. 이 혼란한 세상은 이 혼란한 세상은